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위나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민숙이 13장 안학 자손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산중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몸만 도시지 갇혀가지고 이렇게 벌써 이제 그래도 세월은 잘 가는 것 같아요. 줌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또 상담하고 말씀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정갈하게 물려 온 몸에 독이 다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최유한 굿뉴스코 단원은 공항에서 배웅해 주시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고 또 마지막으로 그 품에 안기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마음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유한 단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연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기를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수도는 수도 파이퍼를 통해서 흐른다. 그래서 전기는 전선이 연결만 되면 전기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최유한 단원의 마음이 이제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최유한 단원에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 정갈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대. 네가 독을 너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아는 아침에 이사의 40장 31절에 보니까 요하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하셨어. 네가 요하를 바라봐야 돼. 악망해야 돼. 그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제 최유한 단원의 마음에 들어와서 최유한 형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과의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살아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물리치고 마음이 살아나면서 최유한 형제가 몸도 이제 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마음의 연결보다는 자꾸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유한 형제가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최유한 형제에게 역사해서 그의 죽어있는 마음도 살려내고 마음이 살아나니까 몸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정말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사실 최유한 단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고요. 거의 이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이제 이 심장이 멈춰서 그 심장박동기가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막 그 성교사님이 막 그 기계를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시면서 너 허상이야 막 그렇게 외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이제 위기 절명의 순간이었는데요. 이 엄청난 이 독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 최유한 형제님의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때 저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깨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변도 이렇게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기의 이제 그것도 씻을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들으면서 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시니까 이렇게 살아났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먼저 목사님 마음이 이사야 40장 31절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최유한 형제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 마음이 들어가서 요한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마음의 연결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사람이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는 특별히 한 게 없고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악망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역사에서 증갈의 독을 이기고 살아남는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연결을 다시 표현을 하자면 흐르는 것.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죽어가고 있는 최유한 단원의 마음을 두 손으로 고의 이렇게 담아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두셨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문하기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호랩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율법에 돌파한 십계명을 받고 물론 그때 이제 승막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그 가난한 땅 입구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하께서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얻어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우리가 무작정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어떠하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정탕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의 정탕꾼을 뽑아가지고 그 가난한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둘러보고 와가지고는 열 명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지 모르지만 그게 이미 안학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성병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거다. 이제 우리 올라가면 이제 다 죽는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보고를 했고요. 두 명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이기고 그 땅을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열 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 우리가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 우리를 끌어냈느냐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상황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왜 임진왜란 직전에 통신사들을 보냈는데 둘러보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파에 속한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 가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시가 원숭이 같고 배포도 없고 전쟁 칠 만한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또 안쪽에서는 보니까 눈은 작아도 욕망 크고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끊는데 백성들은 열 명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번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에서 다 죽었고 다 망했고 통곡하고 울고 볼고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았으니까 사실 그 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열 명의 정탄군과 백성들은 똑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고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가서 취하자라고 힘있게 외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열 명의 정탄군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목사님은 말씀 중에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열 명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 명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아무리 키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아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다른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단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은 선악과로 인하여 열려진 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신의 눈이거든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형편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서 생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열명은 그 마음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순간 그 형편을 받아들이는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 것이다. 형편을 받아들이고 자기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볼 때 그 가난한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형편적으로는 열명이 하는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문,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본 것, 내 생각, 내 판단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거든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의욕을 다 끊고 싸워보기도 전에 전쟁해보기는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인도자까지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명백한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수하와 갈렙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을 봤습니다. 메피림 후손이 있는 걸 못 본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 두 사람 이 참 그 안학자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긴다. 요한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문제 될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믿음이고 이들이 본 것은 자기의 눈,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말은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난 땅에 더 가지 못하고 이제 하루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그럴 수밖에 없던 그 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여호소아 15장에는 갈렙이 거기서 안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로 거뜬하게 안학의 소생들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상세하게 어떻게 내어 쫓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갈렙이 어떻게 그 거대한 안학 사람들을 물리쳤을까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갈렙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렇게 이제 닥쳐오면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막 분노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 대적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었다. 다 지내놓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되고 자기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 안학자손을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요소아나 갈렙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여신다. 그래서 목사님도 열린 문을 두셨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날 우리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게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까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 아 이 열쇠가 이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열쇠만 있으면 다 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간혹 행사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방에 키를 놔두고 잠긴 상태에서 이제 문을 못 연다든지 하면 그 맞는 키라는 게 있어요. 주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키는 어느 방이든지 꽂으면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잠겨도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는 것처럼 아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탄이 아무리 닫아도 지금까지 보니까 마귀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다 닫았는데 이제 전 세계가 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문이 열리고 유럽도 문이 열리고 지난번에 그 영상교제 보니까 영국도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오영도 선교사님 그 초치투게더협회 회장이 되셨다고 그 협회의 이름도 너무 좋죠? 초치투게더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안악자손과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벌써 이미 마음에서 이기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기니까 이 세 명의 거대한 안악자손을 쫓아내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겠다 말씀할 수 있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 열 명의 정탄군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있을 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참 멋있습니다. 갈렙. 우리에게는 안악자손과 같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열 명의 정탄군과 같이 형편을 보고 절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호수와와 갈렙이 광려에서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와와 갈렙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인명사전에 갈렙이라는 뜻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호수와는 이제 여호와의 구원 즉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개라는 뜻입니다. 개. 개요? 동물? 개요? 멍멍.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갈렙의 마음이 아닌가 나는 진짜 개같은 인간이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하시는 것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이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항상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늘 악한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최요한 행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악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형편,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요소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이거 우리 밥이야 하나님 우리 차려 놓고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악 자손들은 크고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갈렙은 안악 자손의 새 아들을 쉽게 쫓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깊은 소식 강남교의 이강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